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썬미입니다. 저는 타이완에서 타이완입니다. 저희 타이완에서 타이완의 퍼빌리언입니다. 타이완의 스마트 매튜 페퍼리언입니다. 제 인텔리즘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덕크입니다. 더덕크의 머신맨 헤이덴이고요. 오늘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아시아에서 넘버 2야. 예이! 예이! 자, 웰컴! 웰컴 코리아! 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스입니다. 제 인텍입니다. 제 인텍은 타이완의 컨트롤러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시아, 제 인텍은 전체 매니저입니다. 네. 제 인텍은 어떤가요? 제 인텍은 타이완의 컨트롤러 회사입니다. 저희는 C&C 컨트롤러에서 시작했고 이제 1995년에 이제 서버 컨트롤, 서버 드라이브, 서버 모델에 그리고 최근에 우리의 오토메이션을 시작했고 인텍이 프로포일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인텍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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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차이는 마켓 aquela 너무 올해 와 와 Oracle 그리고 대해서 센서와 영상 모듈을 통해서 온도, 진동, 투명 예측, 주유 시기를 측정하면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다 검증하고 그걸 판단해서 알람으로 딱 띄워주는 거네 로터리 테이블이에요 네 로터리 테이블인데 굉장히 컴팩트한데? 굉장히 작아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 로터리 테이블은 웜기어 타입, 헬롤라 타입 이런 타입인데 우리 회사 제품은 안에 헬슘은 이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구나 이게 다이렉트 타입인 거야 이게 그냥 와 여러분들 이런 거 나 처음 봤어 간단하게 DDR이라는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뭔가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이윈에서 이걸 선보였네요 아마 지금 추세는 아마 전기 자동차 부품 가구 또는 2차전지에 관련된 차세대 반도체 재료 소재를 가구할 때는 하이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그쪽에서 보면은 리니어모터인데 풀링 타입의 리니어모터입니다 이게 이 리니어모터가요 관심이 아니라 이젠 표준이야 와 표준입니까? 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실제로 볼스크로르 스피드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하이엔드 장비들은 고스피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고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터가 고스피드에 있어서는 열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쪽에 이런 쿨링 타입의 설계를 이용해서 모터의 온도를 하강시키면서 모터의 온도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우리 쪽의 핵심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이윈은 한국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총판 한성테크의 윤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영 머싱 센터의 가오밍 대만 내에 원조 회사입니다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야 여러분들 모르셨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 담당자 대만의 담당자 자, can you introduce yourself? Hello everyone, my name is Winnie, I come from Taiwan 가오밍 머신네리 인더트리 커버레이션 What kind of the machine that you guys are selling? We are majoring in customize Customized Customized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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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color machine center How many countries do you guys export or how many countries they are using? Around the world, we have more than 60 countries global agents You mean the 60 right? Yeah 60 Wow Strength Strength What is the strength? Boxway Boxway It's strong right? Yeah very strong Boxway needs scrapping We have this kind of technology Yeah And we cooperate with Okuma before Ah, corporate Okuma before Okuma and 협업을 했다고 하네요 So you can use a relative low price to get Okuma quality Okuma quality? Oh, low price and Okuma quality So if you want double color machine, please come to Kao Min and Indy's exhibition hall Everyone will tell you you can connect the machine together Go! Or win! 짜천이라는 회사에 부스에 방문했고요 보시면 제가 어떤 걸 가공하는지 한번 볼게요 멋있나, 이건 뭐예요? 나 모르겠어 저 이거 우리 웜기어 있죠? 웜기어에 들어가는 오 이거는 나는 많이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웜기어는 그냥 쎄와 쎄끼리 마찰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럼 닳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다가 베어링을 갖다 끼인 거야 아 베어링이에요? 요게 요 방식이요. 요 방식이 굉장히 정밀도가 높고 백내시가 적어요. 그러네요. 롤러캠 베어링이라고 써있네요. 저기 회사서부터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는 대만형지제조업체임으로 팔로워 베어링 롤러캠 베어링 제작 및 사축, 어축 및 기계절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협력업체입니다. 저희는 대만, 일본, 한국, 덕일, 미국, 중국 등 정시를 참가하여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러캠 베어링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볼수록 오시길 희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카드로만 봐도, 여기 카드로 보면 중국어도 있고요,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다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극도의 광택이 나는 롤러캠 베어링을 출시했대요. 근데 그 일본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QC가 굉장히 깜깜하는데 그거를 뚫고 이야 대단하네. 지하층이라는 회사는 롤러캠 베어링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굉장히 내 마모성, 마모가 거의 없는 그리고 강한 요런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예요. 지하층 부스가요, 저기 보면 02B-040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문의 주세요. 지하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